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년 3월 28일에 치러진 고2 대상의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문화개설에 앞서서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셔서 지구과학원에 대한 내용을 배운게 이제 한달이 차 안됐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이 시험은 제목은 지구과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구과학원 과정에서 시험 범위에 속하는 건 전체 내용 중에서 1단원의 일부 직권의 변동 쪽에 있는 일부 내용만 범위에 몇 문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냐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고1과 중 지구과학 관련 내용이 이 안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이 시험을 치렀는데 지구과학원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그런데 모르는게 있었습니다 또는 채점으로 했는데 많이 틀렸어 점수가 이상하게 나왔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무엇이 괜찮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잘 갖춰져 있다는 건 앞으로 공부랑에 있어서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머릿속을 깨끗이 비워놓은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전혀 학습에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의 지구과학원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녀분과 점수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지구과학원 한정 분명하다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해설을 해드리긴 하는데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1 때 배운 내용으로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구과학원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1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지구과학2에서 관련 내용들이 살포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고1 때는 배웠지만 G1, G2에는 아예 언급조차 안 되는 그런 내용과 주제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마다 그런 코멘트를 제가 이 문제는 고1 때만 배웁니다 이거는 지구과학원에도 나옵니다 이건 지구과학원 내용입니다 등등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 지구과학원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제가 지구과학원 과목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지구과학2랑 연결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전체 문제 중에서 4번 문제 한 문제 정도 볼 수 있어요 규산염 사면체, 광물의 어떤 SIF4 사면체 구조와 관련된 고1 과학 때 살짝 배우긴 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들은 지구과학2에서 다뤄지긴 하거든요 4번 문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지구과학원 그리고 그렇지 고1 때만 배우고 앞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두 번 다시 안 배우는 내용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평 이 정도라고요 난이도 이런 걸 얘기할 계좌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자체가 고도의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 밖에 없어요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설령 문제가 안 풀렸다 또는 모른다 해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학습에 전혀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셨잖아요 학교 수업 잘 듣고 지금 배우는 내용을 차근차근 밀도 높게 꽉꽉 채워서 공부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1번 문제는요 고1 때만 배워요 지구과학1 또는 지구과학2의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배경지식으로선 필요하긴 합니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기권의 특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찾아라 오존층은 성충권의 존재 요거는 맞죠 그리고 오존층이라는 건 오존이 밀집된 층을 얘기하는데 성충권에 있다 요거는 뭐 지구과학1,2를 배울 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요소예요 네 참고로 이 오존층이 태양복사에너지 중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이 지표까지 도달하는 걸 쟤네들이 조금 막아주는 편입니다 자 대륙권과 중간권에서는 대류현상이 일어나 이거 맞는 얘기 대륙권 중간권은 고도가 높아지면 따라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따뜻한 게 아래쪽에 있고 밀도 큰 차가운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연직방향의 대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좋아 낙감하면 기온차는 열권이 대류권보다 작다 틀렸고요 열권이 낙감하면 기온차가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공기가 상당히 희박하고 자 요건 뭐 가볍게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정답 4번